다음은 저희 조익성 부장님께서 플렉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노트북을 좀 교체를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안 들리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시스코 콜라보레이션 팀의 조익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작전을 짜는 장군들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피는 우리가 그리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전략적인 측면에 있고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무기들 시스코가 개발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무기들을 어떻게 파지하고 적의 어디를 노려야 숨통을 끊을 수 있는지 실전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들 그런 측면까지 아울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좀 쌓였다는 얘기에요 시스코가 지금 현재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웹엑스 미팅과 웹엑스 팀입니다 이게 뭔지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무기들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매출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덕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에 매출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걸로 가셔야 돼요 익히 우리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거 장비를 가지고 올해 매출은 채워야 될까요 그럼 내년부터의 매출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이것과 함께 채워야 내년부터 편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웹엑스 미팅과 웹엑스 팀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웹엑스 미팅, 웹엑스 팀에서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고객이 웹엑스를 사면 웹엑스 팀스를 사면 웹엑스 미팅이 따라갑니다 웹엑스 미팅을 사셔도 웹엑스 팀스가 따라가요 즉 웹엑스 미팅과 팀스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프로덕트 왜 웹엑스 미팅과 팀스로 나누어 놨느냐 지금 현재 시스코가 글로벌 마켓에서 가지고 있는 약 53%의 점유율은 점유율은 웹엑스 미팅의 형태로 입어져 있어요 근데 웹엑스 팀스는 더 강력한 무기이기는 합니다만 전부 다 웹엑스 미팅에서 내려서 갈아타세요 그러면 우리는 점유율을 다 입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같이 가고 둘 사이를 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팅과 팀스는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도대체 미팅 팀스를 왜 만들었냐 여러분들 나가시면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홀리콤이랑 뭐가 달라? MS랑 뭐가 달라? 시스코가 뭐가 다른 거야? 프로세스가 달라요 잘 보세요 기존의 홀리콤 가지고 특정 사이트에다가 화상회의를 구축을 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쓰느냐 방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죠? 특정한 방을 예약하고 그 방을 중심으로 일정을 만들고 그 방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방을 호출을 합니다 그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시스코도 마찬가지였고 구 텐드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웨백스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뭐가 바뀌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게 사람을 중심으로 바뀌어요 모든 게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 사람이 그 공간에 있으면 그 장비가 내 거가 되고 그 장비와 상관없이 나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게 가장 다른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장비를 따라서 움직이고 방을 따라서 움직이고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 사람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장비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시스코하고 시스코의 기존 방식 폴리포미아 등 방식하고의 가장 큰 게 없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 프로세스라고 시스코가 뭐가 달라